평소에 걸어본 적도 없고 군대에서 행군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저 원래 운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걷기 운동 제일 싫어하고 등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저 오직 민수 형이 시간되냐는 말 한마디에 나왔는데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약속이 있다고 했겠죠. 최소한 한라산 정상 그냥 등반이었으면 이 악물고 했겠죠. 게스트를 불러놓고 15시간을 쓰시면 저희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민수님의 모든 가정을 봐왔잖아요. 83kg부터 77kg까지 사실 민수 형을 알고 지낸 지가 근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항상 다이어트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정말 근데 처음입니다. 주변에서 술의 유혹을 이겨내고 뿌리치고 자기 하고 싶은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게 딱 이 오머고를 시작하고 해요. 그래서 이 형이 진짜 마음을 먹었구나. 10kg 빼는 거 절대 실패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진짜 고생했습니다. 알아주세요. 이제 슬슬 영혼이 없어지네요. 오머고 시작하고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이어가면 진짜 형이 원하는 UFC 선수들처럼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믿고 꼭 그런 몸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시원한 맥주 한 잔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